10주년 파티 이후에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고요. 10주년 파티 때 사실 많은 얘기를 했다면 저희 데뷔하고 꾸준히 응원해주신 분들 데뷔하고 나서 어떤 앨범을 보다가 전에는 내가 생각한 애가 이렇지 않았는데 너무 매력 있네 이렇게 해서 저희 팬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지금도 새로이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하거나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같이 오래된 분들 또 중간부터 저희 좋아해주셨던 분들 같이 평화롭게 저희 앞으로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주년 동안 10년 동안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만나게 될 때까지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또 조만간 저도 멤버들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찾아갈 수 있길 바랄게요. 그동안 열심히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옛날에는 표현 못해서 너무 많이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떨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